지금부터 HTTP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HTTP라고 하는 것은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입니다. Hypertext는 HTML이죠. 그리고 Transfer라는 것은 운반한다, 이동한다 이런 얘기고 이 Protocol이라는 것은 통신규약이라는 얘기인데요. HTTP라고 하는 것은 TeamBurner3라고 하는 이 웹의 창시자시죠. 이분이 이 HTML을 웹브라우저와 또 웹서버 사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통신 방법이 바로 HTTP라고 하는 통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HTTP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뒤에 나오는 수업들이 HTTP를 몰라도 괜찮은데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덜 마법처럼 느껴지고 좀 더 기술처럼 느껴져서 이해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HTTP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HTTP가 하는 역할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어떤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웹서버를 찾아가서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request라고 합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요청에 따라서 적당한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죠. 바로 그것을 응답, 영어로는 response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로 표현해 드렸지만 사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규칙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단순한 어떤 메시지를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주고받거든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을 쓰신다면 크롬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검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인스펙트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엔터를 쳐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다운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HTML 파일입니다. 클릭하면 이 HTML 정보를 웹브라우저가 요청하고 웹서버가 응답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리퀘스트 헤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할 때 작성한 요청서예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소만 입력하는 것이고 요 요청서는 웹브라우저가 여러분들 대신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웹서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요청서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리스폰스 헤더라고 하는 응답 헤더를 통해서 웹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저 응답 헤더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즉, 요청을 할 때 어떤 웹브라우저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요. 그럼 웹서버는 저 정보를 받아서 어떤 브라우저들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통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웹브라우저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모바일로 접속했다. 그럼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보내주고 데스크탑으로 접속했으면 데스크탑에 최적화된 페이지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accept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웹브라우저가 accept 수용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이런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ccept 인코딩의 지집 뒤에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이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응답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집 방식으로 웹서버가 압축을 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쏴주는데 그런데 웹브라우저가 그 압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나는 압축을 해제할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웹서버에게 보내주면 웹서버는 저걸 보고 압축해서 보냈지 아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배울 쿠키라는 것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는 헤더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웹페이지를 보내거나 그때 사실은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정보까지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기 여기 컨텐트 인코딩 지집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웹서버가 압축해서 보냈다. 지집 방식으로.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요런 정보를 참조해서 저 지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웹서버가 보내준 HTML 같은 정보를 압축을 푼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컨텐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응답한 정보가 HTML이다. 그리고 UTF-8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었다. 요런 정보를 보내주면 웹브라우저는 자기가 받은 정보가 HTML이라는 걸 알고 HTML의 형식에 맞게 그걸 해석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 CSS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이 이번에는 텍스트 CSS로 되어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JPG 같은 경우는 응답했을 때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 슬래시 JPG로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게 제대로 안 저장 안되어있으면 우리가 이미지의 주소로 접속했을 때 확 다운로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는 HTTP라고 하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통신 방법의 핵심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 어 리퀘스트 헤더와 그리고 리스폰스 헤더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바닥에서 저 아래에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주고받는 풍부한 데이터 풍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을 몰라도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 문제는 이제 가끔씩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해요. 멀리서 그냥 웹서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토콜의 그 헤더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도달한다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예 마법이 기술이 되는 순간이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HTTP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HTTP는 언젠간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될 주제지만 지금 우리가 HTTP를 열심히 하는 건 조금 새끼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뒤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한 얘기들은 이제 또 차근차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